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고 더 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보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전염력이 막강해 지배종인 델타를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성이 크다고 전하는 가운데 유전자 증폭검사, PCR검사에도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PCR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분되지 않도록 진화한 스트레스 버전의 오미크론으로 이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버전의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캐나다와 호주, 남아공에서 확인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와 바이오앤테크사가 3차 접종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예방력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이자는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력이 25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파이자와 두 차례 접종자의 효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긴 했지만 3차 접종을 마치면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2차 접종 효력만큼 예방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이 파이자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크게 힘을 잃는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파이자 두 차례 접종 효과 실험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변이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 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접종을 하면 감염, 특히 위중증 위험은 아마도 줄어들 것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자 450여 명이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파이자는 내년 3월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서불 런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미들섹스 런던 보건지역 당국은 런던 남부의 학교들과 교회에서 4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한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감염자들도 오미크론일 것으로 간주한 당국은 이들과 밀접 접촉한 171명을 자가격리시키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자는 검사만 받도록 했지만 새 변이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런던의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달 말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자 2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000명을 넘어 6월 1일 이후 최다입니다. 돌파 감염이 미접종자 수를 넘어선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124명, 오타와 92명, 심코 무스코카 82명, 윈저SX 75명, 육지역 50명, 필지역 48명입니다. 학교 관련 확진자도 올 들어 가장 많은 252명 늘면서 실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10곳이 임시 휴교 중입니다. 어제 온주 자문기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코로나19 4차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자와 고위험군 등 제일 먼저 3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 대상으로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네 번째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BC주에서는 지금까지 5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3차 접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전 2차 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당자들에게 예약 문자를 보내고 몇 주 안으로 취약계층에게도 예약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65세 미만을 연령별로 나눠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추가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정 약국에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이 장소는 예약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여행 관련자로 경미하거나 무증 상인이들은 3명이 돌파 감염, 2명은 미접종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BC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26명 늘고 1명이 사망했으며 알버타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240명, 또 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사기대응센터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가 기승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통 온라인 사기가 흔한데 불량 상품을 팔거나 공연 티켓과 애완동물, 자동차까지 잊지도 않은 상품을 파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맨스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경품에 당첨됐다며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과 통신사, 배송업체를 자칭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문자나 이메일은 무시하고 링크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상의 교환도 주의해야 하며 결제형 기프트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또 신분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갑은 잘 챙기고 카드 결제 시에는 암호를 가리며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신용카드나 은행구자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새벽 온타르주 토론토 파크델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한 명도 숨져 모두 두 명이 목숨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사망자가 도피하지 못한 이유와 불이 난 지점이나 화재 원인, 화재 경보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현장에서 대피한 것을 알려진 50대 여성은 고펀드미에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여성은 남매와 같이 이 집에 거주했다며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온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엿새 동안에만 8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 대다수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주택 거주민들은 모든 층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지 또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10대 소녀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델타 경찰에 따르면 17세인 마이크 블럼 양은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으며 실종 신고가 접수된 1월부터 4일 만인 어제 아침 투하센 원주민 보호지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인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소녀의 사망 원인이나 범행 동기, 용의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블럼 양은 델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우주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한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를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3차 추가 접종을 하거나 자녀의 접종을 위해 또 격리 중인 자녀를 돌보거나 검사 이외에도 정신적인 문제로 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들의 대상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는 하루 최대 200달러까지 최장 사흘간 업체가 직원에게 제공하면 WSIB에서 추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예산 10억 달러가 책정됐지만 지금까지 23만여 명에게 단 8천만 달러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확실히 답변하지 못하는 데 반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내년 1월부터 1년에 5일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입법화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캐나다인 대다수가 연방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인 레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57%만이 찬성했습니다. 모든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대해 87%가 찬성했으며 미국 방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4%에 달했습니다. 또 이전처럼 공공장소나 사적 모임, 거리 두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6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외에 전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캐나다인은 64%가 찬성했는데 반대로 미국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만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3일부터 5일 사이 캐나다와 미국인 각각 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준 호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49% 포인트입니다.